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수험방송국 179화 이번 코너는 2023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 공고 나옴으로써 제가 1화, 2화, 3화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79-1화에서는 N개년치 통계, 제가 행정직군은 9급, 5개년치 선발인원, 경쟁률, 합격선 다 분석 자료가 있어서 그걸 같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7급과 기술직군 9급도 제가 인원 증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직 체육인원 공고, N개년 통계와 작년 대비 인원 증감, 전직렬, 7급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행정직군 일반 모집 보여드릴게요. 교육행정부터 선거행정까지 쭉 확인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늘었나, 얼마나 선발인원이 줄었나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합격선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출연인원은 전국 일행이 항상 많아요. 항상 이렇게 3만, 5천, 4만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하고요. 이 출연인원이라는 의미는 원서 접수를 얼마나 했느냐입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전국 일행에 얼마나 원서 접수를 했는지, 교육행정에는 16,295명이 원서 접수를 해서 경쟁률이 230대 1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합격선은 올해부터 2022년부터 전공과목 필수가 되면서 5과목 원점수 합산하고 나누기 5를 하는 그런 선출방식이 되고요. 교육행정이 높습니다. 통계도 가산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높고요. 그러면 통계직이 검찰직보다 더 되기 어려운 거나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계학, 경제학 이게 필수 과목이 됐고 검찰에서는 형법,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과목마다 난이도 차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고용노동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직렬에서 행정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요. 관세직렬에서 관세법이 그럭저럭 난이도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직렬별로 어디 가도 되기 힘든지 이거를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좀 합격선이 어느 정도 몇 개년치 형성이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적성, 그 다음에 근무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9급 행정직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7급 전직렬과 기술직군 9급 얼마나 증감했는지 또 인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기술직군 전산개발이 많이 줄었고요. 작년이라는 것은 22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23년 대비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린 자원 많이 늘었고요. 일반기계 줄었습니다. 7급 같은 경우에는 총 60명이 줄었네요. 일반 모집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행정도 줄었고 세무도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도 37명 선발했는데 18명이면 반토막 났습니다. 데이터직이 신설이 됐다는 거 기술직군에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전직렬 몇 개년치 통계와 합격선, 그 다음에 선발인원이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9급 많이 보시니까 전직렬 일반 모집에서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감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O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특히 지금 고용노동 준비하셨던 분들은 너무 많이 줄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다음 영상으로 179와 다시 2 여기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올바른 선택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2023년 국가직 엄청 많이 줄지는 않았고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는데 고용노동만 많이 줄은 편이고 다른 곳도 교정여 이런 것도 줄은 상황이 보이는데 다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감성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성실하게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